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번째에 A1부터 F1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탭을 클릭하셔서요. 셀 병합이라는 걸 체크하시구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체크합니다.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글꼴을 선택하시구요. 글꼴은 궁서체 크기를 16으로 바꿉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하기 위해서요. 추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시구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는데 보기 변경을 클릭하셔서요. 넣고자 한 특수문자 마우스를 클릭. 같은 방법으로 황자 뒤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보기 변경 눌러서 특수문자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A12부터 C12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C13까지 선택하시구요.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셀 병합 후 그 다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세로까지 눌러주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A4부터 B11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컨트롤 키 누르셔도 되구요.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구요. 그리고 나서 A17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행렬 바꾼 체크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F5부터 F11 선택하시구요. 셀 서식의 백분율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백분율 선택하시고 자릿수를 두 자리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다음은 C5부터 C11 선택하시고 아, E11까지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12부터 E12까지 선택합니다. E13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섯번째 A3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시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F12부터 F13 선택하시고 셀 서식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의 테두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에 대한 작업 하셨구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고급 휠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를 과장이라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해서요. B1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지급 금액을 선택하시고 30만원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여기까지만 조건을 지정하시면 지기가 과장이면서 지급 금액이 30만원입니다. 네, 뭐, 뭐, 이거 나기 때문에 30만원의 값을 행위 위치를 다르게 해 놓으시구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입력하셔서 30만원 이상이라고 수정하십니다.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위쪽에 있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실 때 주의하실게요. 단위 원자까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데이터에 가서 정렬이 필터에 고급을 클릭했을 때 단위 원까지 범위가 지정된다면 꼭 사용자가 범위를 B4부터 HI12까지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구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B15부터 C17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B20세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지기가 과장이거나 또는 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C3부터 C7 영역에다가 이제 상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폐기물 비율에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등부터 2등, 3등부터 4등, 5등 값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부터 구하셔야 될 것 같고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 랭크 함수 이용하셔서 바로 왼쪽에 B3이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4 눌러서 절대창조 순위는 높은 값이 1등이라서 내림차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달하는 값이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값을 추주함수를 통해서 1, 2, 3, 4, 5에 해당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이 코를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X 잘라내시고요.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해 가시면 조금 전에 잘라낸 값을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1이라면 높음 2일 경우도 높음 3인 경우는 중간 4도 중간 5라면 낮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J3의 결석일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출석한 일수에 X자의 계수를 구하는 거죠. count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countif 다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범위를 선택하고 심표 X자를 선택하는데 X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을 참조하시면 돼요. 단 중요한 것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G3셀의 X를 공유하겠습니다. 절대 참조하시고요. 괄호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 1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n% 10부터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큰 따옴표 묶어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역명입니다. 전화번호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서요. 지역명을 아래쪽 표에서 참조하시면 되는데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로컵 그럼 지역명의 전화번호 앞에 있는 세 자리부터 추출할까요? C11셀 선택하시고 equal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전화번호에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B11,3이라고 입력하시면 전화번호 앞에 있는 지역번호 세 자리를 추출했습니다. 그 값을 C11셀 선택하시고요. H로컵 하시고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의 신표, 참조할 표, 아래쪽에 지역번호표를 참조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의 두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지역번호가 아닌 지역명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고요. 점수표로 오른쪽에 있는 점수표가 내림차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표를 참조해서 점수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는데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equal C11셀에다가 equal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 점수표에서 점수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내림차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 등급이라고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M%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묶어서 등급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E22셀에다가 고용형태라고 필드명 입력하시고 비정규직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은 입력해 놓으셨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E27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D-SUM 함수가 있습니다. D-SUM 함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들어가시고요. 필드 인원수에 대한 학계를 구할 거니까 C22셀 그 다음 조건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 구한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M%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경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피버테이블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서 피버테이블 눌렀을 때 어? 범위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출장비 현황과 작성일까지 데이터 작성된 표 위쪽에 작성일이나 단위 같은 게 있으면 연결이 돼서 전체를 인식합니다. 범위는 B3부터 J15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표 범위를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되 B21셀 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B21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부서는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라고 했고요. 성명은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출장지는 열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갑에다가는 총출장비의 합계를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된 피버테이블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호 형식으로 표시. 행과 열의 총압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요약 및 필터에 행의 총압계 표시와 열의 총압계 표시의 체크를 해지하시고 그 다음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셔서 빈셀에다가 별표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키보드 이용하셔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면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작성이 되셨습니다. 문제 요구한 사항이 다 작성이 되셨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름 정리가 나오겠죠. C13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기본 상여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C11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수당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셀이죠.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서 기본 상여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변경 셀이 C13셀 되어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현재 10%인데 15%일 때 입력하시고 추가 다시 시나리오 이름은 기본 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현재 10%인데 5%로 인하했을 때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결과 값은 C11셀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C11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혹시 위치 바꾸라고 하신다면 위치 바꿔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E4셀을 선택하시고 이퀄 수강생 곱하기 수강료입니다. 그래서 C4 곱하기 D4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시면 육각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육각형. 그 다음 G3부터 G5 영역에다가 3, 4, 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금액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금액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금액 계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홈에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 체육이 색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 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가지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사각형 두번째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G7부터 G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홈에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매크로에 대한 작업 7, 8, 9까지인가요? 크기를 좀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서식에 대한 도형의 크기가 7, 8, 9, G7부터 G9까지. 그 다음 위에는 3부터 5까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원형에서 두번째 있는 3차원 원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수정하는데 2월, 오수, 기업, 시장, 점유, 구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죠. 글꼴 체는 굴림 체 를 선택합니다. 크기는 16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범례는 오른쪽에 안 나와 있네요. 범례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신 다음 기존 값보다 추가적인 좀 작업이 있죠. 그래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값을 표시한가요? 값에 대한 체크는 해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체크하시고요. 바깥쪽 끝에다가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고 레이블 위치는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은 홈에서 굴림 선택합니다. 굴림 크기는 1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대안에 대한 요소만 첫째 쪽에 값을 45도로 회전하라고 했습니다. 대안은 조금 이따 작업을 하고요. 차트 안쪽에 원형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첫째 조각의 각도를 45도로 수정하시고 닫기 그 다음 다시 한번 대안을 선택하시고요.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요. 처음에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원형 차트에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분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